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1년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이 모의고사 수학 15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이 오늘 후반부 한번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부터 갈게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제곱-2x-3이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x제곱-5x-5k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고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부등식 중에서 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모든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 먼저 구하면요.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좌변인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 얘기는 x는 3보다 같거나 크고 혹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요. 지금 x 말고 또 다른 미지수 k가 있지만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보통 이렇게 x 말고 또 다른 미지수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자, 곱이 5k고, 그치? 그리고 합이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나오려면 얘가 x-k와 x-5의 곱을 전개했을 때 다음과 같은 2차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0 이하다. 자, 그러면 k라는 값이 5보다 같거나 큰지 뭐 같거나 작은지 그건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k가 딱 5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x의 범위는 이제 k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k가 5보다 클 때는 x의 범위가 5보다 같거나 크고 k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k가 5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k가 5가 되면 이 부등식이 x-5의 제곱이 0 이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x-5의 제곱이 0 이하를 만족시키는 x값은 5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아래에 있는 부등식 자체의 해가 5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연립해서 5개나 겹치는 그러한 정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x가 5일 때 이 하나만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k가 5인 경우는 아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위에 나와 있는 부등식의 범위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수직선상에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x가 3 이상 혹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는 범위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아, 아니지. 이하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아예 같거나 작고 이렇게 또는 x가 플러스 3 보다 아예 같거나 크고 이렇게 범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등식의 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그러면 x가 k 이상 5 이하가 될 때 자, 이렇게 k가 5보다 작은 케이스에서 이 지금 해와 겹치는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볼게. 그럼, 자, 5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럼 5 이하니까 여기를 딱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갈 거야. 그래서 k에서 아래로 똑 떨어질 건데 일단 3과 5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3, 4, 5라는 정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미 정수가 지금 3개가 나왔어.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 자, 어차피 요 사이에는 분홍색 범위와 겹치는 거 없기 때문에 해가 없고요. 자, 마이너스 1 포함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마이너스 2에 딱 떨어지면 k가 어때요? 가능하지. 그치? 자, 여기서 어차피 정수 k 값의 곱을 물어봤어.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정수 마이너스 3이 된다면 겹치는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k가 딱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럼 연립해서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정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2일 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x의 범위가 5 이상, k 이하로 k가 5보다 클 때 그럼 또 수직선 똑같이 그릴게요. 마이너스 1 이하 플러스 3 이상 자, 근데 이번에는 k가 5보다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 해가 5가 당연히 3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5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범위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k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분홍색 범위와 겹치는 해가 5부터 k 사이 그리고 양쪽 포함해서 요구밖에 해가 안 되는 거지. 그쵸? 왜냐하면 이 이전은 요 분홍색하고 초록색 범위가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정수가 다섯 개가 되려면 5, 6, 7, 8 자, k가 정수여야 하니까 딱 9까지 가능한 거죠. 그치? 왜냐하면 또 연두색 범위도 그 경계에서의 등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k가 딱 9가 되는 정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k값의 곱을 물어봤으니까요. 마이너스 2와 9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돼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임하고 1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